팝! 팝! 이제 어떻게 나올까? 오우와 이제... 이제... 이제 채묵은 어떻게 나올까? 정말 재밌겠다 자 싱글... 십칠... 랩땀 스택은 나중에 온몸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핑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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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! 떼창하고 있어 자 박상막합니다 와 잘한다 근데 내가 있을까 나온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자 오늘 밤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나야나 나야나 우와 자 랜덤 스택을 나온다 나온다 자 여기서 여기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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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자 모든 선수 브래븐 실패했습니다 모든 선수 브래븐 실패했습니다 모든 선수 브래븐 실패했습니다 자 박수 정말 이런 표현이 나오나 갯서공이었습니다 개싸움 자 랩넝 개싸움 자 그 결과는 이상 đi 큰 차이로 D조 승리 브이로르 승리했습니다 achieving 2점 만회 합니다